됐어 이제 너에게는 이용가치가 다 떨어졌어 진짜 여기서 내가 여기서 딱 아직은 이런 짓 못하겠어 나는 진짜 어세신이다 이러면 저런 짓 잘하는데 저런 거는 사실 보고형이 잘하거든요 보고형은 진짜 인성이 가끔 한 번씩 이제 텐션이 터지시거든요 저런거 보고형이 잘 죽여 특유의 웃으면서 흐흐흐흐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다 죽여 아니 어떤 미친놈이야 이거 이거 뭐야 트랩이야? 게이드 어 와 나 이거 여기 템이 좋아보이는데 오우 아 숙련자 다행이다 내가 딸 수 있다 충전자가 너무 쉬운거 아니야? 이거 정가운데만 노리면 그냥 하겠는데? 게이드? 그러면 저걸 먹으려면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다시 한 번 뛰고 뭐야 이거 갈 수 있냐? 아냐 이거는 추진을 못받네 아 안되네 아아 저거 진짜 좋아보이는데 왠지 어 금고가 아 열려있네요 다행이다 이거 못열지 알았으나 아이 맛있어 뭐야 와 이런 미친 여기 봐 다 이제 보면서 가야겠네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새끼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깜짝이야 저장 한번 해야 돼 이거 혹시 몰라 이거 한방에 갈 수 있어 진짜로 스넥 케이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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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다 가져가 다 어 아 이거 뭐야 우와 야 이거 안 보여졌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까인 것 같지 체력 여기 되게 무섭다 더 필요없어 더 필요없어 으흠 ㅎ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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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 있거든 지금 아 커피잠 뿐이냐 이거 뭐 아니야 저기도 가봅시다 포라우퍼는 한 으어어 와 이거 왜이렇게 지대가 많지 포라우퍼는 응당 한 1년 컨텐츠다 진짜로 모든 맵 다 돌아다니면 이거는 가서 해제 오케 야 지뢰있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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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친 지뢰 몇개야 이거 여기 들어간데 지뢰가 총 3개나 있네 여러분들도 여기 하여튼 VATS 버튼 개누르지 이게 사람은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누르다보면 지가 막 다 잡혀 낚싯대? 아 뷰전세 나이스 그래 파워 한번 가져왔으면은 힘들었죠 응 여기 아까 갔던 데고 오케이 이제 여긴 더 이상 그게 없어 버려야 할 때야 그래 여긴 다 파밍했다 이쪽이 이제 다리가 있는 지역일걸? 어 맞아 여기로 가면 돼 이제 여기 여길 가자 다리 건너서 지역 하나 발견하면 되겠네 야 이럴줄 알았어 내가 와 무섭다 진짜 무섭다 아 어 귀여워 어휴 귀여워라 모든 세상에 곰인형은 다 내꺼야 내가 진짜 여러분 곰 리얼 좋아하는거 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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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충격적으로 하나 고백할게 하나 있는데 진짜 충격적으로 하나 고백할게 하나 있는데 남자지만 곰 돌이를 안고 잡았습니다 남자지만 곰 돌이를 안고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곰을 좋아해서 곰 돌이를 좋아해서 컨셉이 아니고 진짜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보기에는 그냥 아 곰을 좋아합니다 진짜 곰 리얼 좋아합니다 야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가? 이거 다리가 끊어졌네? 핑크 자물 어떻게 알았어? 오우 나 지금 입고 있는데 대박인데? 헉! 어 나 어저께도 입었는데 우와 나 소름돋네 핑크 내가 그거 입어 내가 바지가 핑크고 그니까 바지 제가 잠옷 바지가 둘 다 있는데 둘 다 하나는 하나는 핑크 아니고 하나는 빨강색이랑 핑크 있는 잠옷이고 하나는 그냥 핑크야 그 핑크에 흰색 줄무늬 체크무늬 있는 거랑 그리고 반팔 반팔은 근데 흰색 반팔도 핑크 있는데 사실 그건 안 입어 그건 안 입고 어 그리고 반팔은 흰색만 입어요 곰돌이는 잠옷 없고 스웨터로 떠준 옷 있는데 거기 위에 폴뉴라고 써져 있죠 지금 제 방에 같이 있어요 야 근데 야 이거 어떻게 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각오하고 뛰라는 거야? 아 이거 그냥 방사는 각오하고 뛰라는 건데? 아 아 이거는 진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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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후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정말 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에버랜드 얼마 전에 가서 북극곰 보고 갔고 그리고 제가 서울랜드를 제가 세 번을 갔거든요 서울대 공원에 근데 그 너무 추워가지고 곰을 결국 못 보고 두 번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곰을 가려고 그랬는데 곰장이 지금 공사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못 봤어요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못 봤었어 근데 그 뭐야 반달곰이나 갈색곰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적어 하는데 북극곰은 좀 북극곰을 북극곰을 많이 좋아하죠 제가 어 여기 방송국 여기다 딱 적어 하면 되겠네 이제 어 여기다가 파밍 한번 할까 사람 있는 거냐 그래도 제가 나름 순수하게 컸어요 진짜로 어 제가 클럽 한번 안 가봤고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서른이에요 서른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담배도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착하죠? 내가 얼마나 또 어 어 여기다 엠넷이나 멜론에 저거 뭐야 저거 해봐 마모넌 원정대 쳐봐 어 내가 앨범 만들어서 내가 어 백만원 넘게 기부도 했어 조마문 딱 따서 마모넌 원정대 딱 내 잘못이 있다면 방송이 심망했다는 거 그거 빼고는 야 잠깐만 얘네 왜 이럽니까 지금 여길 잠깐만 나 여기 안 갈래 여기 안 갈래 여기 안 갈래 여기 있잖아 여기 퀘스트 주는 지역 같아 어 여기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게임이 별로 뭐 이렇게 안에 뭐 템 있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음 별로 근데 퀘스트 자체가 막 이렇게 관심이 안 가 또 약간 심노잼 서브캐 느낌 음 목적지 거의 다가가는데 무슨 소리죠 어 이건 뭐야 소로소로 파워하머 깨야 되는 각인가 쟤는 뭐 뭐예요 저게 뭐 너 발견할 게 없어 보이죠 아 레이더한테도 그냥 떨어지는 저거야 어 빨리 말해주지 그냥 한방에 죽여버렸을 거야 각등 황무지 정리하러 온다고요 지가 정리당할 텐데 저렇게 약해보면 오는 것 같지 않냐 다시? 건들면 미니걸 쏴야 된다고? 난 할 수 있어 호와아 야 뭐야 왜 이렇게 야 이 미친 왜 저거 생각보다 센데? 어? 하하하하 야 이거 뭐냐 생각보다 야 이게 떨어진다며?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한대가 야 이거 죽었다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며 쏴야겠다 와 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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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그냥 갈겨 그냥 갈겨 그냥 갈겨 니 아버지 뭐하시노 아 빗나가네 아 이거 아깝다 맞을까? 안 맞어도 얘가 터지겠지 어 이케이드 음 별거 없네 오 저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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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구울이 왜 어디서 나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쳤다 이거 큰일났다 와 이 큰일났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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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이런 장면은 방송에서 보여준다라는 거 뭐.. 짱.. 빡쳐서 한 번 쌓아야겠다.. 뭐.. 지갑만 가지고 넘어져.. 어 잠깐만 왜 이래 체력.. 하하하하 최소 28쯤 우야? 아이고.. 브라더우드는 되도록 안건드림냈다고? 이거 그거네 완전 그러면.. 얘네들 좀비라니까.. 시발.. 어 죄송합니다.. 용이 나왔어요.. 와.. 쟤가 또 저기서 또 가위바위보를 이기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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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아 다 모아! 더 오라고! 어우 저.. 뭐 진짜 개무섭다.. 지금이야! 그렇지! 됐어 됐어.. 어딜 감히.. 어딜 씨.. 좀비는.. 바로 이 오암마지 씨.. 플라스틱 숟가락 왜 깎고 있어? 어.. 피 먹어야돼.. 야 애들 얼마나 많이 오나.. 와.. 진짜.. 이거 뭐냐? 우리 로제니도 어? 로제니도 어디갔는지도 모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지금.. 이게 누가 쏘는가? 얘가 쏘는거 아닌데? 저장합시다.. 이쪽에서 날아왔는데? 뭐야..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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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덤벼라 세상아! 차라리 이건 죽어야겠다.. 이거 이거 죽고 시작하시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이거 죽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죽.. 저.. 저 좀 죽여주실래요? 오우! 기모찌? 모찌 모찌 기모찌? 이거는 깔끔하게 다 시작합시다.. 아.. 다 떨어뜨려주겠어 아주.. 아주.. 어디서.. 뭐.. 오우! 밖으로 샤오오아.. 뭐야ㅂ.. 네.. 도착하러 올라왔나.. 안녕하세요.. 띄아.. 야.. 저게 안돼! 사거리가 안 되는 건가? VATS가 안 돼